아주 검사를 잘 하셨고요. 기억장애, 기억장애... 어? 기억장애? 기억장애라고 하는 만큼 진단의 기준에 들어갈 만큼 심약한 상태는 다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. 와 다행이다. 되게 걱정했거든요. 네 그래요. 되게 늦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별히 그런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? 네. 아주 정상이 안 떴습니다. 정상이라고 봐도 너무 무거워합니다. 네. 이제 근심 걱정을 덜었네요. 어 여보. 나야. 나 아무렇지도 안 된다. 나 완전 정상이 된다. 어 밑에서 봐. 가자. 이리와. 가자. 아이쿠. 뭐래? 네? 완전 정상. 가자 여보세요. 완전 개각정상. 오빠 내가 뭐라 그랬어? 걱정할 거 하나도 없대니까. 어 그러게 말이야. 당신이 하도 구박하니까 그렇지. 거기다 대고 구박이라고 그러냐. 이게 무슨 구박이.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. 답답할 때가 있는 거지. 치매 뭐 이런 걸 검사한 거야? 그렇지. 그런 검사를 한 거야. 당신이 뭐 택시 타고 왔어? 버스 타고 왔어? 뭘 또 깜빡한 거예요. 내 차. 운전해서 온 걸 깜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. 차 갖고 왔어? 응. 근데 이거 지금 탄 거야 그냥? 아이씨. 한 두 분이 아니고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? 응. 아이씨. 야 차 돌려. 아이씨. 한 두 번이야. 아우. 아우.